그러면 전투 중 회피가 50% 더 쉬워진대요 뭐 안 배워놓은 것보다 나아보이죠 여기 뭐 마땅한 것도 없고 오 유혈 첫 번째 적을 쓰러트리면 50%의 공격보너스를 얻고 지구력은 1 4분의 1 더 빨리 생겨 요거 배워야겠네요 광전사는 크게 쓸모없는 것 같고 사술 대화 중에 상대방의 능력치를 볼 수 있게 된대요 유신 여성과 대화할때 수용기술 감정이입을 하죠 상대방 능력치에 따라서 제가 또 선택지가 더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순 순주 아 소품 진정한 슬라브인 다음 수용기술 손 쪽 퍽은 솔직히 뭘 굳이 찍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쓸모가 없습니다 이거 이거 하죠 수용기술 이게 제일 나아보이네 좋습니다 일단은 이거 퍽도 다 찍었고 이렇게 되었으면 동이동이 되나? 이리로 가야되지. 상자도 있어야 되고 잠도 잘 수 있어야 되죠. 클룸버그도 안되고 우지트가 그나마 가깝나? 애매하네 위치가. 우지트가 그나마 제일 나아 보이는데 우지츠로 가겠습니다. 아 이게 뭐죠? 덕. 멈추기 했는데 뭐 그냥 지나갔네요. 희한하네. 슬비어 슈넥스도 없고 피도 많이 달았고 아이템도 많이 벌었으니까 슬비어 슈넥스도 없고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 아이템 벗어놓은 걸 착용을 하죠 문이 안가니까 더러워진 것들이 제가 쓰던건데 문이 안가니까 문이 안가니까 문이 안가니까 프리도 한번 해야겠네 지금 상태가 많이 안좋습니다 필권 다 꼈는데 수고 있는 것보다 좋은건 없죠 필권 다 꼈는데 뭐야 필권 다 꼈고 수리를 한번 하러 가야겠네요 제가 착용하고 있는 거 많이 더럽고 지금 배구도 많이 달았죠 그래서 하도 뚜껑아져가지고 락픽이 엄청 많이 받았고 락픽이 엄청 많이 받았고 락픽을 엄청 많이 얻었어요 배구도 때문에 상태가 달라서 락픽이 엄청 많이 받을 sabes 락픽이 엄청 많이 받았다 락픽이 엄청 많이 받았다 되기 때문에 락픽이 엄청 많아 육아 뿐만인 지휘관의 헬멧? 지휘관을 내가 때려잡았단 말이야? 아 이렇게 되면 걔네들 다시 다 리스폰 되어 있으려나? 궁금하다 근데 그 성취 안으로 제가 잔입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저 안이 한번 가서 가야겠는데 좋습니다 저장을 하고 세비어 슈넥스 챙겨서 도시 가 가지고 일단 수리도 좀 하고 키가 체력이 다 차려면 이만큼까지 자야 되네요 7시간 자고 그러면 다 됐죠 수리 좀 하러 가야겠네요 수리 하러 가려면 어 뭐야 나 내보내줘 저기요 저 내보내주세요 저기요 열기가 없는데요 아니 자 보내줘야 될 거 아뇨 오랜만에 라타하이로 갈까? 아 이런 아 미쳤다 이거 왜이러니 아 미쳤다 이거 왜이러니 저기요 아 이 게임 한번 껐다 켜야 되나 아니 문을 열기 열기가 활성화가 안 돼요 열기 열기 딱 1시간 대기하면 어떻게 되나 아니 문을 열 수 없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버그가 겁나 아직 많죠 게임이 버그가 겁나 아직 많죠 게임이 아니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아니 미친 문을 열 수 없다고 아니 문을 열 수 없다고 열기가 활성화가 안 돼 다른 건 다 되거든요 지금 문이 안 들려요 질그머니 방종각에 지금 잡힌 거 같죠 방종했다가 잠깐 쉬었다가 뭐 새벽에 다시 켤 수도 있고요 아 근데 이건 너무한다 저거 안 열리면 어쩌자는 거야 세안만 더 잡을까 NPC들이 일어나면 열긴 할 텐데 그 타이밍은 어떻게 맞죠 어 이제 됐네요 와 이제 됐네 바방키 해야겠다 바방키 자 됐죠 아이템을 수리해야 되는데 우지츄에서는 지금 아이템 수리할 수 있는 애들이 없네 그러면 빠른 이동으로 또 또 세치코는 안 되고 따사오나 결국 라타이를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라타이로 가죠 라타이 오랜만에 가서 아이템 다 정비하고 그리고 갈름버그 올라가서 애들 야영지 한번 더 털어보죠 왠지 그 밑에 이미 제가 한번 싹 털어놓은 이 태쪽 야영지에 일단은 애들 다시 리젠될 것 같은데 과연 소금, 카라웨이씨,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릇을 찾으세요 저기요 경비술이요 수 선택 충정 1,400원 합시다 1,400원 합시다 정리해? 조금 더 더 그리고 결제하자 1,300원 이것이 무슨 말이야? 충분하지 좋다 그래 저의 일을 하고 싶어 2,400원 아이템 다 고쳤어요 근데 아직 더러운 게 옷이랑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건 재단사한테 가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무기장애한테도 가서 재단사 가까우니까 재단사한테 먼저 갈까? 재단사님 재단사님 경비술이요 선택 얼마요? 512원? 그냥 버려왔뇨 어? 보험장이 장비수리 어? 이거 무기까지 방어고에서 다 해주나보다 그죠? 무기까지 다 해주네요 그러면 각자 이런거는 이게 정도를 하나? 이런거는 결국엔 또 대장장이한테 가야되는 여행인가? 아하 이거 참 애매하네 일단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어 어 어 벽관 가서 세비어 슈냡스를 또 한 3개 정도 챙기죠 챙긴 다음에 탈른버그로 올라갈게요 탈른버그 탈른버그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칼른버그 가서 감자는 거 세이브를 하고 아니야 어차피 어차피 여기까지 가니까 여기서 세이브와 슈랩스 하나 그냥 먹죠 멀어 엄청 멀어요 장애물? 아니 뭐고 아니 웬 장애물이 이게 뭐야 아 어디서 그렇게 많이 때려요 아 어디서 그렇게 많이 때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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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이제는 300원 미투로 되는 애들은 안먹을께요 아 이녀석들 상캐 아 여기 흑끄직으로 가네 로브나이트를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희법으로 안가네 해물이 있으면 좀 확인해야지 너 혼자요? 혼자요? 아니 혼잔데 지금 장애물 저렇게 넣고 저렇게 거대하게 한단 말이야? 아이템 좀 좋아보이긴 한다 까무잡잡해서 좀 괜찮아 보였는데 아니었네 그래서 너 혼자였어 여기? 아 참 어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가면 안 되죠 얻은 것들 말로 이동시켰고 너무 많이 갖고 있나? 이게 많이 나가냐는 끝없이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상태 100짜리인거는 넣고 나머지는 내가 갖고 있고 반복도가 조금 떨어지니까 딸라미 하나 먹고 여튼 방언구 끌고 가죠 사실상 저기 메인성체 안으로 들어가는게 쉽지가 않죠 지금 주변 싹 돌아봤는데 입구가 없어 결국엔 못 가? 못 가? 뭐 그럼 결국에는 뭐야 왜 못 가게 놨지 이렇게? 없네 아 여기가 어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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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 아 개특검하셨네 아... 밤이라서 한입하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한입하면 밤이긴 한데 도적? 도적? 도적이라며 왜 갑자기 도적이 와? 도적이 왔어요 도적이 왔어요 쿠마니인 줄 알았는데 도적이다 해도 가서 다 넣은 사람 도적이 있어도 못하는 곳들도 도적이 좀 더 잘 볼 텐데 갑자기 이사회 도적이 없었itors 도적이는 안주실래요 도적이였어요 저거 도적 같죠? 저거 도적이였죠? 얘네들은 이런데, 해안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여기에 도적들이 이렇게 저거 도적이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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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잘 맞춰야 한다... 메뉴 뭐해... 난 한 번 했었고 내 기술도 발라 períoddome 난 아직 달라진 않으면 안 돼 박수! 응? 야! 으흠! 흠! 아 피가 이렇게 달았단 말이야? 맨몸일 때 맞아가지고 담거죠 이거 아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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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친민회검 17개씩 들어있는거는 조금 그거 같다 하나가 아니라 17개씩 들어있는거는 약간 그거 같죠 버그 누구야? 아멘